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최근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지인분들도 요즘 경매하기 좋다면서 어떻게 받아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낙찰 받는 것 자체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8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일반적인 물건은 혼자 낙찰 받아서 처리할 수 있죠. 다만 어떤 물건을 골라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때 여러 홈페이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편하게 물건을 고를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 사용방법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릴 건데 이런 홈페이지들 50선 바로가기와 설명하는 파일을요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잘 들어봐주세요.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을 하려면요 여러 조건 중에서도 해당 지역의 건물 노후도를 얼마나 오래되었나를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각 건물마다 건축물 대장을 무료로 하나씩 떼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플래닛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금방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실거래가 조회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지도가 나오면 원하는 지역으로 지도를 옮기시고 오른쪽에 탐색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노후도를 선택하시면 각 건물별로 오래된 것들을 색깔별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 짙어질수록 오래된 건물이고요. 중간에 이런 파란 건물들이 껴있다는 것은 신축건물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파란 건물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워진다. 이렇게 간단하고 빠르게 예비검토를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관심있는 지역이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학원가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학원 개수는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호객로는 홈페이지에 가셔서 원하는 지역으로 지도를 이동하신 후에 학원가 버튼을 눌러보세요. 대치동에 학원 914개가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잠실동에는 99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손쉽겠죠. 경기도 용인에서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이 있는 근처에 상가가 더 많은 곳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이 지역으로 지도를 이동하신 다음에 상권 버튼을 클릭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지구청역 인근에는 359개, 489개가 모여있고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에는 394개와 235개의 상가가 몰려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상가가 적은 것보다 유동인구가 더 많이 있음을 예상하실 수 있겠죠.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는 여러 통계를 지도를 통해서 쉽게 살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1인 가구가 경기도에서 늘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해당 목록을 클릭하시고 경기도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쉽게 그 결과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지역별 노령화 지수를 통해서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요. 전라남도가 노령화 지수가 높네요. 그리고 인구 변화 그래프를 통해서 각 지역별 인구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어느 정도 나올지 당연히 궁금하죠. 대출 중개인이나 은행에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본인의 신용정보조회를 해봐야 되죠. 인터넷으로 신용정보조회 없이 현재 시중은행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포털 금리 수수료 비교 공시를 누르세요. 혹은 네이버에서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이렇게 검색하셔도 됩니다. 다음 대출 금리 비교에서 가계 대출 금리를 선택하세요. 다음 원하시는 은행을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고 없다면 모두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대출 종류와 상세 구분을 선택하신 다음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용 등급별로 금리 현황이 쫙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저렴한 금리와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것을 골라서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신용도가 몇 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토스를 활용해보시면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으시다면요. 대출 금리 비교에서 맞춤 상품 검색을 클릭하시고요. 전세자금 대출 선택하시고 금리 방식과 상환 방식을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시고 대출 금액과 대출 기간을 넣은 다음에 검색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최저금리, 최고금리, 전월치급, 평균금리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렴한 곳 위주로 연락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평균 금리가 6.8인 곳도 있네요. 최근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철도가 있는데 어느 노선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대략적으로 어떠한 철도 노선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요.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소개를 클릭하시고 왼쪽에 탭들을 하나씩 클릭해보시면 됩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어떠한 노선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지도로 파악하실 수 있고요.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노선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처음 가보는 동네로 이사를 가야 해요. 그런데 그 동네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에 잠기는지 멀쩡한지 알고 싶어요. 아니면 마음에 드는지 바로 근처에 큰 하천이 흐르는데 하천이 범람하거나 붕괴되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침수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렇다면 홍수 위험지도 정보 시스템을 찾아가서 보시면 됩니다. 하천 범람지도를 클릭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천이 범람시 더 위험한 곳일수록 진한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 보라색은 2에서 2.5m 침수 깊이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요. 진한 분홍색은 5m 깊이까지 잠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곳에 들어가 있는 집을 구할 때는 조심하셔야겠죠. 다음 도시 침수 지도를 확인해 보시면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발생 가능한 가상의 침수 범위와 수심을 색으로 표현해 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색이 진한 곳들은요. 지하층에 거주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사를 가셔야 하신다면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어요. 그런데 중개업소에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이 사람이 정식 등록된 실제 직원인지 중개업소 사장님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명함을 받아서요. 이름을 확인하시고 인터넷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열람공간 부동산 중개업 조회 서비스를 클릭하신 후에 지역검색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시고 상호를 넣으시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중개업소에 관련된 정보가 나옵니다. 알고 싶은 중개업소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대표자가 누구인지 업무 정지나 휴업 상태는 아닌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개 보조원은 몇 명이고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더 마음 놓고 거래를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관심 물건을 선정할 때 여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호재, 상권이나 학원과 인접 여부, 대출 금리나 인근의 정비사업구역, 노후도나 홍수 위험 여부 등 여러 가지를 간편하게 조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이 홈페이지 들로만은 좀 부족하죠. 그렇다고 일일이 찾아보자니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서 꼭 필요하다 싶은 정보가 있는 홈페이지 50여 개를 엄선해서 준비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이름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URL 그리고 해당 홈페이지에 주요 기능을 담아서 PDF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실거래가나 각 지역별 병원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갭투자 증가 지역, 업종 통계 지도, 상권 분석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요. 대부분 무료로 이용 가능한 홈페이지에요. 여기에도 앞서 보여드렸던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택이나 상가, 토지 투자 시 필요한 홈페이지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무료로 나눠 드릴 테니까 아래에 더보기를 누르셔서 해당 파일을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투자 시에 잘 활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오픈한 온라인 경매 정규 강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제 유튜브 경매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꼼꼼하고 자세하게 경매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한시적으로 얼리버드 이벤트 중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